신화해서 조금 봐주시길 여러분들께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 슬슬 해야 되거든요 재진씨? 어 거기다.. 돼가고 있어요. 벌써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아니 머리 색을 다 안 칠하고 한쪽만 칠해놔가지고 모이칸처럼 됐어요 머리가. 저분 작품 활동에 방해시키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 이제 다가오는 3월에 또 미니앨범을 들고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찾아뵙는 거라 콘서트 3월 6, 7, 8, 3일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바로 앨범 음악 방송도 돌고 또 이제 콘서트에서 또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네. 같이 하니까 좋죠? 아 그렇죠. 최고예요. 항상 뭐 이렇게 맨날 티격체해도 얘네 말고는 없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되게 오래된 부부같이 뭐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그럴 때 있어요. 무슨 이제 약간 오래된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 있으면 저 구석에 한 6,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 성인 아저씨분들이 약간 이제 중, 장년, 노년층에 가까운 분들이 둘이 거의 말없이 그냥 소주에 이렇게 마시고서 그렇죠. 일요일 저녁에 그냥 둘이 계속 이러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오래된 친구는 진짜 소중한 거구나. 그렇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는 식당은 맛있다 했다 하지만 단골로 계속 가면 맛있다 소리는 안 해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막 살갑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해도 그냥 둘이 거기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오래된 어떤 존재와 함께 그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재키가 바로 서로한테 좀 그런 느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각자 나이도 차가지고 이제 서로 싫으면 얼굴도 안 보일 나이잖아요. 서로 안 봐도 뭐 그만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고 이제 좋으니까 지금까지 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약간 이제 설이 지나가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그 친구들 소중한 친구 있으면 잘해주세요. 나중에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관계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애써가지고 잘해주는 걸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싫은 사람은 점점 안 보게 돼요. 연락 안 하게 되고. 맞아요. 재진 씨 다 됐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죠? 그냥 그대로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해서라도 작품을 좀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보일까 연필로 그려가지고. 아냐 아냐 보일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우와. 와 모나리자급인데요. 이야 진짜 대박이다. 자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일까요 이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우와. 머리도 다 묻히라고. 형님 어떻게 이렇게 그리세요? 잘? 이거 그러면은 저 죄송한데 제가 약간 세속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이한조 님한테. 이거 혹시. 작품에 작품비를 좀 이거 매긴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넣으시면 된대요 여기다가. 아 도우라고요? 아 여기다. 그래도 작품비를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전에 그 전시회 때 어떻게 됐었어요? 작품비가. 아 예 그 이제 미대생 4년생 기준으로. 네. 후당 쳐서 50호 짜리 그리면 이제 50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500에요? 네네네. 50호는 이거보다 많이 큰 거고요. 한창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는 오히려 작은 게 더 비싸요. 예? 왜요? 더 달라는 얘기네요. 이거 어떻게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선물로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돌려주세요. 돌려달래. 돌려달랍니다. 죄송합니다. 투어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 입금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작품을 다 회수해 가시네요. 아 예.